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 이동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주제는 쓰레기에 관한 것입니다. 쓰레기에 관한 생각은 우리가 보통 더러운 것, 귀찮은 것, 이런 선입견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쓰레기 속을 들여다보면 또 엄청난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그러한 내용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쓰레기학과 폐기물관리학이라는 주제입니다. 쓰레기는 뭐고 폐기물은 뭐냐? 사실은 두 가지가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쓰기 쉬운 말들을 쓰고 있죠. 폐기물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학문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말이고 근래에 들어서 대량으로 발생했을 때 이렇게 쓰이는 말로 우리가 학문적 용어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만화를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화는 하이문이라고 하는 필명을 갖고 있는 일본의 유명한 환경학자이자 만화가인 다카스키 히로시라는 교수가 그린 만화입니다. 이 만화는 저작권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을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The Birth of Garbage Kind라는 주제입니다. 인류가 진화되는 과정을 지금 나타냈는데 인류는 우리가 영어로 Humankind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재미있게 Garbage Kind라고 해서 인류가 마치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인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표현을 한 것을 볼 때 우리가 쓰레기라는 것들이 인간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발생시킬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자연에서는 쓰레기 같은 것이란 없다 이런 만화의 주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에서는 모든 것이 순환이 되는 모든 물질들이 순환이 되는 구조를 갖고 있지만 인간은 이와 같이 쓰레기와 같은 순환이 되지 않은 것을 생산한다 하는 그런 하나의 대조적인 것을 표현한 그런 만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만화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구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우리가 채굴에 내는 많은 자원들이 재활용되지 않고 순환되지 않고 버려지게 된다면 쓰레기 양만큼 지구의 자원이 소모이 된다 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결국은 후대의 우리 후손한테 남겨줄 수 있는 자원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상황이 우리가 이렇게 풍족한 도시생활 또 산업사회 시장에서 생산되는 많은 물질을 우리가 향유하고 살 때 과연 이러한 지구가 얼마만큼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것은 왜 쓰레기가 문제인가 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쓰레기는 누구나 배출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결국 지역 위생 및 환경 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폐기물에는 생활에서 나오는 폐기물 이외에도 유독성, 감염성, 방사성 폐기물 등 굉장히 다양한 폐기물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비위생적으로 또는 적절하지 않게 처리가 되게 된다면 가정, 사회, 국제적인 갈등 유발 및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글로벌적인 환경 문제도 봉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원 고갈 및 지구 온난화 이런 문제로서 후세대에 부담을 주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희망적인 것은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이 사회적인 해결로서 우리가 풀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문제는 생활의식 및 제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여러분들이 재미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쓰레기 속에도 학문이 있습니다. 쓰레기 속에 무슨 학문이냐. 가치도 없고 버려지고 더럽고 한 것에 무슨 학문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근래 유행대어로 쓰고 있는 가벌로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쓰레기의 우리말로 하면 쓰레기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가벌로지는 쓰레기라는 의미의 가베지와 학문이라는 의미의 로지가 붙어서 가벌로지라고 용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사시대 쓰레기장으로서부터 얻어내는 여러 가지 유물들에 대한 그런 연구를 통해 가지고 당시 생활과 문화에 대한 연구를 다시 말하면 고고학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사회적 연구 수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선사시대 쓰레기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폐총이라는 것으로서 많은 지역에서 발굴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선사시대 조개 껍데기와 생활 쓰레기 그것들이 다 묶여서 어떤 퇴적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많은 유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문화의 보물창고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진에서 볼 듯이 영국 선사시대 폐총에는 이와 같이 아주 멋있는 그런 것들도 발굴이 되고 우리나라 폐총에서도 상당히 많은 유물들이 발굴이 돼서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쓰레기와 관련된 학문입니다. 가벌로지라고 하는 쓰레기입니다만 현재 산업사회, 이런 도시화 사회, 이런 시장경제사회에서의 대량생산, 대량 소비경제구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문제는 우리가 선사시대의 문제하고는 또 다른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문제화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학문이 아까 가벌로지는 우리가 어떤 과거 선사시대의 유물을 우리가 생활을 연구하기 위해서 사용했지만 이런 현대 산업화, 도시화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쓰레기와 위험한 그런 물질들은 그와는 연구 차원이라기보다는 어떤 대책을 세우기 위한 그런 학문이라고 볼 수 있는 폐기물 관리학,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폐기물 관리학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쓰레기학이라는 것은 선사시대의 쓰레기에 대한 연구, 다시 말하면 보물창고를 연구하지만에 비해서 폐기물 관리학은 현대 쓰레기, 다시 판도라 상자 같은 그러한 쓰레기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닭가찍기 교수의 만화에서도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사시대, 원시시대에 우리가 폐총, 폐총은 하나의 사적지로서 이런 아주 우리 선사시대 연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지만 현대의 폐기물 매립지, 폐기물 처리하는 데는 매우 유독한 물질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것인지 마치 판도라 상자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만화에서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다시 말하면 윤택한 생활의 증거다라는 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쓰레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극빈국에 가면 쓰레기가 생길 수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적에 쓰레기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는 바로 생활 자체가 윤택하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근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간편한 생활 또는 문화생활, 풍부한 생활들은 많은 쓰레기를 생산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일회용품, 간편한 음식, 또 쓰레기를 많이 발생시키는 음식마 이런 것들은 쓰레기를 다량 발생시키는 그런 하나의 요인이 되게 됩니다. 아울러서 자원주의 사회에서는 마치 소비가 미덕인 것으로 우리가 지금 경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폐기물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현재 체제화에서는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다시 말하면 수입이 높은, 구매력이 높은 국가일수록 또는 그런 지역일수록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현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에서는 훨씬 더 쓰레기가 적고 또 농촌인 도시보다 훨씬 더 쓰레기 발생량이 적습니다. 대체적으로 생활폐기물 배출량의 원단이, 원단이라고 하면 하루 한 사람이 배출하는 쓰레기의 양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독일, 영국, 일본, 우리나라는 하루에 한 사람이 생활 쓰레기를 1kg 정도를 배출하는 데 비해서 미국은 그것보다 약간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발도상국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적은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우리가 쓰레기라는 것은 마치 생활의 유택한 정도의 척도로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하나의 당연한 것이라고 볼기보다는 하나의 사회적 가치관의 차이에 따라서도 폐기물 발생량이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편리성을 중시하는 사회 같은 경우나 아니면 환경을 중시하는, 다시 말하는 자원보존을 중시하는 사회 이럴수록 우리가 폐기물 발생량의 차이가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과 이런 유럽에서의 폐기물 생활 쓰레기 발생량의 차이는 이러한 사회적 가치관의 차이에도 하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극빈국에는 쓰레기 문제가 없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개발도상국은 최근에 들어서는 오히려 재정적인 문제나 기술적인 능력 부족으로 쓰레기 문제가 더 심각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도 닭가치기 교수의 만화를 볼 적에 아주 극빈국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더 이상 못 먹겠다고 그러지만 이렇게 선진국 부유한 국가에서는 배가 불러서 더 못 먹겠다는 이것 같은 하나의 아이러니컬한 쓰레기 문제들이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입니다. 이것은 태국의 쓰레기 매립지입니다.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은 비위생 매립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쓰레기를 마구 쌓아두고 어떤 관리도 하지 않는 그런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네팔 카투만드시의 하천변에다가 폐기물을 엄청난 폐기물을 투기해 놓은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발도상국에서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 여유도 없고 또 기술적 문제도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폐기물들이 자연에 불법 투기되고 방치되고 이런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건 몽골의 울란바틀시의 쓰레기 매립장입니다만 쓰레기 매립장에 많은 사람들이 재활용품들을 분리수거해서 그것으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매립장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러한 시기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습니다. 이게 난지도에 대한 사진입니다. 1600년도의 난지도는 마치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림이 나와 있는 데 반해서 1978년부터 1993년도까지 15년 동안 난지도는 이와 같은 상태의 쓰레기 매립지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후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난지도 주변에서 월드컵 경기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난지도를 개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하늘공원과 노을공원 같은 생태공원을 만들고 또 주변에는 월드컵 경기장까지 만드는 그런 하나의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엄청난 오랜 기간 동안에 수천억을 들여서 공사를 해서 그런 시설로 개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또 고난도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가능했는데 난지도 주변에 커다란 지중 벽을 설치를 했습니다. 땅 속에 이와 같이 한강하고 분리시킬 수 있는 그런 땅 속의 지중 벽을 막 6키로 정도 되는 벽을 쌓아 가지고 쓰레기 속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한강으로 또는 지하수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대단히 공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러한 난지도에 이러한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런 우리나라는 상당히 폐기물 관리에 대한 급속한 발전을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데 폐기물 관리의 수준이 우리나라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서 급속하게 발전을 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사회 경제학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폐기물 관리의 수준의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1980년대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민주화 운동, 사회적 운동이 심각했고 이때 경제성장이 활발하게 시작을 했는데 그때 폐기물 문제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1986년도에 폐기물 관리법이 독립법으로서 제정이 되고 난 이후로 그 후로 사회적 커다란 변화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폐기물 관리 수준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폐기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많은 대책을 세웠는데 법적으로 폐기물이란 무엇인가를 나타내게 되면 폐기물이라는 것은 사람이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폐기물들은 크게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 다시 말하면 산업폐기물로 나누게 되는데 사업장 폐기물은 또 유해한 폐기물과 일반 폐기물로 나누게 됩니다. 유해한 폐기물은 우리가 지정폐기물이라고 하는데 지정폐기물은 유해 성분을 갖추고 있는 산업폐기물과 감염성 물질은 의료 폐기물 이런 것들로 법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발전 및 기술 진보의 영향에 따라서 상당히 성장도 변화하게 됩니다. 많은 기술의 발달은 결국 폐기물에 어떤 폐기물이 발생하는가 하는 그런 경향도 변화를 시키게 됩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리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 체계는 크게 6개의 기능 요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각각의 독립된 그런 하나의 기능적 역할을 하는 그런 단계를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폐기물이 발생하는 단계입니다. 발생하는 단계. 두 번째가 발생한 것을 분리하고 감량시키고 또는 저장하고 하는 그런 단계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수거 단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분리수거 분리수거 얘기합니다만 이 수거 단계가 세 번째 단계이고 네 번째 단계가 적합 및 수송. 그 다음에 그 적합 및 수송을 통해서 커다란 처리장이나 처분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는 우리가 소각 또는 중간처리와 같은 과정을 겪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매립을 하거나 또는 최종 처분을 하는 그런 단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개의 단계는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우리가 보다 효율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가 있고 그것들은 각각의 독립적이라기보다도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의 폐기물 관리 절차가 하나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 균형이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먼저 제일 첫 번째 폐기물 관리 체계에서의 첫 번째 기능 요소는 발생, 쓰레기가 발생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의 밀미한 수준의 발생량 증가를 하는 생활 폐기물, 생활 폐기물이고 그 다음에 사업장 폐기물이 또 약간씩 증가를 하고 있어요. 미미하지만 약간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맨 위에 있는 건설 폐기물의 발생량 증가는 엄청난 증가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가 참 많은 곳에서 건설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피부로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엄청난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대표적으로 건설 폐기물에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런 폐기물 중에서도 생활 폐기물에 관한 부분을 보게 되면 생활 폐기물도는 또 발생할 때 자체 여러 가지 정책 변화나 국가에서의 어떤 목표에 따라서 폐기물의 물리적 조성이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던 과거의 그런 추세를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을 하고 또 매립지로 직접 들어오게 하는 것을 2005년부터 금지시킨 이후로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량이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러 가지 포장재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현재의 어떤 사회적 구조에 따라서 이른바 종이류나 또는 플라스틱류 이와 같은 것들의 발생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하나의 우리가 사회적인 여러 가지가 변하고 있는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고 또 아울러서 국가정책의 변화에 따라서도 상당히 폐기물 발생에 대한 특성이 변화한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생활폐기물 처리 방법들은 또 우리가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볼 때 재활용 양이 굉장히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고 그 반대로 매립되는 양이 극감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하나의 국가에서 폐기물 관리 정책에 대한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이와 같은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근래 우리나라는 상당히 현대적이고 안전한 폐기물 처리 시설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상당히 디자인도 좋고 한 그런 상암동의 마포 자원 회수 시설을 한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은 상당히 현대적인 시설로서 여러 가지 유해한 물질들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로 줄이고 또 쓰레기가 완전히 연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갖춘 그런 현대적인 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세계에서 가장 큰 매립지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 매립지를 상당히 양호하게 또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매립지가 있는 것은 우리나라 폐기물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까 난지도 매립지하고 봤을 때는 상당히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러한 폐기물을 그럼 어떤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해오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폐기물 관리의 원칙은 우리가 어떤 폐기물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리 체계의 기능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고 또 법적, 사회적, 행정적, 재정적, 환경적 및 기술적인 면에서 최상의 원칙과 베스트 프린스플, 그 다음에 최대한의 공공의견, 퍼블릭의 의견을 적용을 해서 폐기물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것들도 하나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높은 것일수록 효과가 매우 높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우리가 폐기물 관리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는데 첫 번째가 발생원 감량입니다. 폐기물이 발생이 줄어들어야 후속으로 오는 처리 과정에서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발생원 감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재이용, 그 다음에 재활용을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도 발생하는 폐기물은 에너지를 회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소각을 통해서 양을 줄이고 결국은 매립지로 가는 양을 최소화시키는 이런 우선적인 관리를 국가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 다카축이 교수의 만화입니다만 너무 생활의 편의성을 추구하다 보면 이렇게 일회용품들을 물러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유머스러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싱크대회랑 찬장을 다 치워버리고 그냥 일회용품 전용품으로 이렇게 바꿨다. 또 그래서 애들한테도 다 일회용품을 주는 그런 현대적인 주부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어린이들한테는 더 많은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모습을 보면 산타할아버지 이건 제가 가지고 놀지 않는 장난감이에요. 다른 애들한테 전해주세요 하는 어린이들의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도 이렇게 담는 그런 만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폐기물 관리 체계가 이와 같이 정상각형의 구조 다시 말하면 소량이 발생원 감량이 되고 재이용되고 재활용되는 구조에서 많은 양이 발생원 감량, 재이용, 재활용될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래서 결국은 매립되는 양이 최소화시킬 수 있는 역삼각형의 구조의 그런 폐기물 관리가 우리는 앞으로 달성돼야 할 목표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은 자원순환형 사회와 저탄소녹성장 사회를 달성할 수 있는 하나의 폐기물 관리 방법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다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 주제인 폐기물에 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